가짜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1920년대 독일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자신들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은 언론을 지칭하기 위해 즐겨 사용한 신조어인 라인프레스가 원조이며 21세기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부정확한 뉴스나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뉴스로 가장시켜 퍼뜨리는 행위가 만연하면서 가짜뉴스라는 표현의 사용 역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특히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언론의 일부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서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용어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이우 페이크 뉴스 그로지 인 어퍼스트 팩트 월드 이전부터 황색 언론은 오랫동안 존재했었다. 그러다가 2010년대 이후 sns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하여 완전히 조작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이를 언론으로 위장하는 형태가 발생하였고 이것들을 가짜뉴스라 명명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과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진실로 받아들이는 탈진실 시대의 산물이 되었다. 기존 황색 언론과의 차이점이라면 황색 언론은 취재기사나 편집부 등 언론사로서의 형식적인 조직 및 성격은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가짜뉴스는 처음부터 언론과 무관한 개인이나 단체가 조작하여 기사의 형식만을 기존 언론의 성격으로 위장한 체포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뼈대는 인터넷 유머 사이트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찌라시 글이다. 이런 찌라시 중에는 내용의 기존 언론의 로고, 기사의 형식, 기자의 이름 등을 넣어서 마치 공신력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유황의 글들은 sns가 발달하면서 더욱 퍼졌다. 여기에 정치적인 성격이 섞이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유포하고 이에 대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언론 기사로 위장한 페이크 뉴스들이 퍼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더해 확증 편향이 작용해서 자신이 믿고 싶은 사실만을 받아들이려 하고 이를 통해 가짜뉴스를 재창작 유포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페이크 뉴스가 크게 떠오른 것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미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그리고 2016년 대한민국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 집회다. 선거를 거치면서 미국의 주류 언론과 도날드 트럼프의 충돌 및 대립은 극도로 심해졌다. 이로 인해 트럼프를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사들과 역으로 선거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하고 주류 언론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며 트럼프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사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의 대량으로 위부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아동성 노예 조직을 운영한다는 가짜뉴스에 낙여 m1 피자집에 총격을 가한 일명 피자게이트 사건이다. 한편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자 인터넷상에서 박근혜 및 관련 혐의자 그리고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 지지자들을 비난 또는 희화화를 위해 같은 편인척 친박 대상으로 낚시성 가짜 기사들이 대량으로 유포됐었다. 반대로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선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 정당 및 그 인사 박근혜 게이트를 보도한 언론사 및 언론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소문들이 sns에 유행할 뿐만 아니라 시문과 비슷한 모습의 유인물로 인쇄되어서 시민들에게 유포되고 있다. 이젠 인터뷰 동영상까지도 조작한다. 대역 배우가 성대모사를 하면 실제 인물이 말을 하는 것처럼 얼굴 표정이 그대로 합성된다. 이미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술의 발달로 기계역의 특정인의 말투를 학습시켜 완벽에 가깝게 모방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이다. 31분부터 미래에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 특정 세력이 정교한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조작해낸 가짜 뉴스는 더 이상 구분이 힘들 것이다. 풍자 뉴스 사이트를 표방하고 가짜 뉴스만 만들어내는 사이트도 있다. 이스라엘에 기반을 둔 월드 뉴스 데일리 리포트가 그러한 사이트인데 2500년 된 미라를 시간했다가 체포된 사건이나 뱀파이어가 되기 위해 스스로 박지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 등 허무 맹랑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유튜브 등지에서 허위 날초 뉴스들이 퍼지는데 이들에게선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다. 입에 담기 힘든 육사과 험한 말투 정상적인 언론인은 이런 말들을 쓰지 않는다. 최소한 카메라 앞에서는 30분 이상 북한의 군사력 왜곡과 과장 보도 혐오 기반 일부는 기계 목소리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유언비어. 하지만 가짜 뉴스는 보수 성향의 국민들만 퍼뜨리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 상에선 진보 성향의 국민들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곤 한다. 예를 든다면 이러한 것들 하지만 왜 보수 성향의 가짜 뉴스만 유튜브 메인에 뜨는가는 유튜브에 관심있는 동영상의 추천 구조를 알아야 한다. 유튜브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들처럼 뉴스 편집자가 있어서 전국민이 같은 메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사용자마다 관심있는 주제를 메인으로 추천해주는 구조이다. 유튜브 상의 tv풀 동영상을 한두 번 보게 된다면 유튜브 메인의 tv풀 영상으로 도배되는 것과 같은 것. 더불어 유튜브의 가짜 뉴스 채널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입장이 따른 언론 기사들을 두루 살펴보며 예를 들어 조선일보와 한결의 기사들을 같이 본다던지 팩트와 중립적인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대신 A라는 현상이 자신이 생각한 그것이길 바라고 자신의 추측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자극적인 말과 함께 자신이 원하고 추측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의 영상이 수많은 조회수와 추천을 받는 걸 보면서 자신과 가짜 뉴스 제공자가 옳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자신과 다른 말을 하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하고 플랫폼의 편리함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가짜 뉴스 제공 채널을 먼저 찾게 되고 조회수와 추천이 쌓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 더불어 보수적인 노년층의 인터넷 사용률이 높아지고 젊은층 또한 보수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극적인 보수 성향의 가짜 뉴스가 주목받게 된 것.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으나 이것이 곧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순탄하지 않다. 사례로 더불어민주당과 구글코리아의 갈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백사건의 특정 콘텐츠를 가짜뉴스라며 구글코리아에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파악되기 어렵다. 또한 진실은 언제나 옳거나 그르거나라는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유통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구글코리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구글을 압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 등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것을 정부 여당만 모르는 것 같다고 논평했다. 또 다른 사례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인 한상혁 역시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언론장악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가짜뉴스 유통방지법 법안 발의한 지가 1년이 지났지만 자유한국당에서의 반발로 인해 여전히 법안이 통과되고 있지 않다. 사실 가짜뉴스는 여당보단 여당이나 정부를 향해 만들어지는 게 대다수인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이 통과는 될련지도 미지수인 상태. 실제로 2019년 고성 속초 산불사태 관련해서도 문재인 5시간 관련한 가짜뉴스에 관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의혹만 해명하면 될 거를 일반인까지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서 가짜뉴스 근절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이번 가짜뉴스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서 가짜뉴스 유통방지법은 사실상 통과가 될 확률이 거의 없는 편이다. 한편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점차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일부 측문제인, 측더불어민주당 성향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뉴스를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시로 2019년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있다. 미사일 가짜뉴스의 주장. 어느 신문이나 마찬가지지만 가짜뉴스의 경우에도 절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주어바인시 플라저 비스타 초등학교 5학년 반 스컷 브래들리 교사가 제안하는 학생들이 가짜뉴스를 십별할 수 있는 7가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어떻게 다른가? 2. 제시된 정보가 의미 있는 정보이며 그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는가? 3. 제시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다른 출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4.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정보와 연결되었거나 그 정보를 작성했는가? 5. 현재 알려진 정보는 무엇인가? 6. 저작권이 있는가? 7. 뉴스의 출처가 누구이며 공통 출처를 파악했는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등의 잘 알려진 출처로 작성되었는가? 7. 제시된 정보는 forcément 감사합니다.